뉴욕주, 특히 롱아일랜드와 퀸지의 확진율이 치솟는 가운데 뉴욕시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 등이 의료진 부족 등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발병 이후 19개월간 플러싱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약 1,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 밀집지역인 퀸지 플러싱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이후 뉴욕주 그 어느 지역보다도 회복세가 빠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인권활동가이자 사업가인 마영애 대표 부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유지들이 참석한 행사에 유일한 한국인으로 초청됐습니다. Hi, Dr. Dave Choksi here with a COVID-19 update. Right now, case levels are high across all five boroughs of New York City. This increase is driven by the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But we know that the Omicron variant is also spreading in the city now. If you or your child aged 5 and up hasn't gotten vaccinated yet, please don't wait any longer. For anyone 16 and up due for a booster shot, we have vaccines reserved for you today. Boosters are especially important for seniors and others at high risk. The emerging science indicates that vaccination will remain fundamentally important in protecting people against the Omicron variant. And everyone, including people who were vaccinated or previously had COVID, should wear masks in all public indoor settings. I know we are all tired of COVID-19, me too. But New Yorkers are tough and we care about each other. Vaccination, masking, and testing remain powerful tools to save lives and take back our city. 명상, 그리고 매일매일 정관장 에브이탈. 나를 위한 1초의 습관. 정관장 에브이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주, 특히 롱아일랜드와 퀸즈의 확진율이 치솟는 가운데 뉴욕시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들이 의료진 부족 등으로 인해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확진율이 닷새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롱아일랜드 지역과 퀸즈 지역은 무서운 속도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20일 기준 확진율이 10.4%, 뉴욕시는 10.2%인 반면 롱아일랜드는 13.2%로 치솟았습니다. 뉴욕시 보로별로는 롱아일랜드와 접하고 있는 퀸즈가 11.3%로 확진율이 가장 높았고 브롱스가 11.1%,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11.0%, 브루클린이 10.1%, 맨해튼이 9.3% 기록했습니다. 특히 롱아일랜드는 나쏘 카운티 12.7%, 서포 카운티는 13.7%로 뉴욕주 10개 지역 중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은 가운데 뉴욕시 일부 종합병원이 외래 진료 환자의 진료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가 운영하는 병원은 오미크론 변이가 병원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오늘부터 일시적으로 외래 환자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시형병원의 다른 종합병원들도 외래 진료 환자의 진료를 잡지 않거나 기존 진료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외래 진료를 크게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응급의료센터로 뉴욕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CTMD도 백신 접종 의무화에 따른 의료인력 부족으로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뉴저지 지역의 진료소 19개를 일시 폐쇄했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발병 이후 19개월간 플러싱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약 1,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0월 6일까지 플러싱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 9,750명, 사망자는 1,17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러싱 지역 5개 우편번호 중 11355 플러싱 및 머레이 힐, 퀸즈보로 힐 일부가 포함된 지역에서 1만 679명의 확진자가 발생,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반면 우편번호 11354 플러싱 지역은 확진자 6,557명에서 사망자가 461명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우편번호 11357 와이스톤 지역이 확진자 5,191명에 사망자 169명, 우편번호 11358 5번데일 지역은 확진자 3,849명에서 사망자 93명, 칼리지 포인트는 확진자 3,474명에서 사망자 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퀸즈는 확진자가 30만 972명에서 사망자가 1만 168명, 뉴욕시 전체는 확진자 105만여 명, 사망자 3만 3,97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을 보면 뉴욕시는 408명, 퀸즈는 448명인 반면 우편번호 11354 플러싱 지역은 무려 855명으로 뉴욕시 평균의 2배를 넘었으며 플러싱 5개 우편번호 지역 전체도 512명으로 뉴욕시 평균을 조금 넘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이후 뉴욕주 그 어느 지역보다도 회복세가 빠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플러싱 지역은 지난 2000년부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 뉴욕시에서 가장 경제 성장이 빨랐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뉴욕주 어느 지역보다 일자리가 많이 회복됐으며 이는 퀸즈 지역 전체에도 긍정적 신호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플러싱 지역의 사업체는 2019년 기준 9,250개로 2000년보다 무려 1.82배나 급증했으며 이는 퀸즈 전체 증가율 44%, 뉴욕시 증가율 29.6%를 훨씬 앞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간 부분 고용도 같은 기간 1.71배 증가, 퀸즈의 32.4%, 뉴욕시의 28.1%를 앞질렀지만 임금은 2010년 이후 46% 상승에 그쳐 퀸즈 79.1%, 뉴욕시 53.7%에 비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 전체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지만 퀸즈 지역의 일자리 소멸률은 지난해 2분기 23.4%에서 올해 3월 8.4%로 회복돼 퀸즈 12.5%, 뉴욕시 14.1%보다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특히 플러싱 지역 거주자의 82%가 필수 사업장 또는 대면 근무의 종사,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며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플러싱 지역 사업체의 22.4%가 연방정부 식당 재활기금을 받았고 이는 퀸즈 지역에 지원된 식당 재활기금의 29.5%에 달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6월 기준 플러싱 지역 사업체에 지원된 PPP 대출이 퀸즈 전체의 12.4%, 경제피해 재난대출은 퀸즈의 13%, 경제피해 재난대출 성금은 퀸즈의 14.8%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규정한 플러싱 지역은 플러싱과 칼리지포인트, 와이스톤, 머레이 힐, 오번데이를 포함한 지역으로 인구가 25만 8,500명이며 이민자들이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또 2019년 기준 전체 인구의 55.9%가 이민자이며 뉴욕 시내에서 이민자가 가장 많고 이민자 인구 비율은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북한 인권활동가이자 사업가인 마영애 대표 부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유지들이 참석한 행사에 유일한 한국인으로 초청됐습니다. 마영애 평양 순대대표이자 북한 인권활동가인 마영애 대표 부부는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제프 밴드류 연방 하원의원이 개최한 행사에 초청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마영애 대표 부부가 유일한 한국인들이었다는 점에서 특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영애 대표를 훌륭한 사업가이자 북한 인권활동가로 소개하고 탈북자 난민들을 위해 힘쓰는 마 대표의 헌신을 치하했습니다. 마 대표는 이날 행사에 초청된 것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고 마 대표는 말했습니다. 마영애 평양 순대와 족발로 탈북자 사업가로 자리매김한 마 대표는 미 전역뿐 아니라 캐나다, 한국까지 조만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국인의 기대수명이 1년 만에 1.8세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미국의 기대수명은 77세로 전년 78.8세보다 1.8세 감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대수명이란 그해 태어난 아기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수명을 뜻하며 남성은 74.2세, 여성은 79.9세였습니다. 미국인의 기대수명이 전년과 비교할 때 이처럼 크게 떨어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는 35만 명의 사망자를 기록해 심장질환, 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사망원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망원인도 증가했는데 이는 대유행으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진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미국인구통계국은 21일 2020년 7월에서 2021년 7월 사이 인구변동 추계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인구는 이 기간에 39만 2,665명 늘어나는데 그쳐 3억 3,180만 명이 됐으며 미국인구 증가가 10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37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사망률이 늘고 이민자는 감소한 반면 출산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연방정부의 각종 보조금 중 사기로 지급된 돈이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안보부사나 비밀경호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패키지법에 따라 국민과 기업들에 지급된 연방정부 자금 3조 4천억 달러 중 3%에 달하는 1,000억 달러가 서류 위조 등으로 부정 수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비밀경호국은 자체적으로 수사한 사건과 연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추정치를 산정했으며 연방정부 실업수당 허위 청구로 발생한 부정수급액이 무려 87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압류된 실업수당은 12억 달러, 환수된 돈은 23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실업수당은 1인당 사기액이 극히 적었지만 일부 법인들이 허위서류를 제출, PPP 및 경제피해 재난대출을 통해 엄청난 자금을 빌리고 탕감까지 받았지만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밀경호국은 코로나19 이후 900건 이상의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10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혀 아직까지 수사가 극히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밀경호국은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지만 연방재무부 소속으로 위조집회 등 경제범죄를 수사해왔고 현재는 연방국토안보부 산화로 직제가 개편됐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0.1%에 그쳤고 뉴욕주 인구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센서수국은 올해 7월 기준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3,189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 2천여 명 0.1%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937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인구 증가가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한 것이며 인구 증가율 0.1%는 지난 1990년 이후 31년 만에 최저입니다. 또 뉴욕주 인구는 7월 기준 1,983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15만 5천 명보다 31만 9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뉴욕주 인구 감소율은 1.6%로 전국 50개 주 중 최저이며 워싱턴 DC만이 2.9% 감소로 뉴욕주보다 감소율이 높았습니다. 뉴저지주 인구는 7월 기준 926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927만 9천여 명보다 0.1% 줄었습니다. 뉴욕, 뉴저지 외에도 캘리포니아 등 전국 17개 주 인구는 감소한 반면 텍사스와 플로리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의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석방돼 가택연금 중인 죄수들을 재수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가택연금, 자가격리 중인 죄수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와 유대관계를 맺은 것을 무너뜨리지 않기로 했다며 이들을 재수감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교도소 내 집단 발병을 막기 위해 3만 6천 명 이상의 죄수를 석방, 가택연금 조치를 취하고 집행관을 동원해 일정 기간마다 이들의 연금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이들 중 상당수는 가택연금 중 형기가 만료돼 자유인이 됐지만 형기가 남아있는 죄수 8천여 명도 앞으로도 자신의 집에서 계속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법무부가 8천 명에 가까운 죄수들을 한꺼번에 재수감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퇴임 전 코로나19로 일시 석방된 수감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재수감시키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미국 정부기관 연구에 참여한 하버드대 교수가 법원에서 유죄 편결을 받았습니다. 21일 보스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중국의 천인계획과 관련한 허위 진술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2세 찰스리버 하버드대 교수에 대해 유죄 편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해외의 고급 인재를 유치해 자국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검찰은 지난해 1월 체포된 리버가 자신의 경력과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배심원단은 허위 납세 신고, 허위 진술, 해외계좌 은닉 등 리버 교수의 6개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리버 교수는 2011년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중국 우한이공대학으로부터 매달 5만 달러, 생활비 명목으로 15만 8천 달러를 받았으며 중국 대학의 연구소 설립 명목으로 150만 달러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리버 교수는 국립보건원으로부터 연구보조금 1,500만 달러를 받았는데도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은 범죄 행위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리버 교수는 지난해 체포 당시 하버드대 화학, 생물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었으며 2012년 화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울프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표를 던진 직장인이 4천만 명으로 2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사회에 심신소진 증후군이 번지는 데다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이 같은 사표 행렬을 초래했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3,900만 명이 퇴사해 지난해 2000년 이 같은 통계 집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컨퍼런스 보드가 지난 9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 직장인 1,800명 중 75% 이상이 스트레스나 번아웃이 직장 내 복지에서 문제거리가 된다고 답했으며 이는 지난 6개월 전 55%보다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도 2019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미국인 응답률이 48%였으나 2020년 12월에는 현장직 51%, 재택근무 59%로 증가했습니다. 또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미국인의 일일 근무 시간이 평균 1.4시간 증가하는 등 팬데믹으로 집과 일터의 구분이 희미해지면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도 퇴사 이유로 풀이됩니다. 중국이 온라인에서 생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쇼핑호스트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SBS 김지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대규모 쇼핑 행사가 시작된 지난 10월 20일 SNS 팔로워만 9천만 명이 넘는 최고 인기 쇼핑호스트 웨이아가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소개합니다. 웨이아가 이날 14시간 동안 판매한 금액은 85억 위안, 우리 돈 1조 5천억 원으로 중국 대형 백화점의 1년 매출액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생방송 판매 1인자로 불리는 웨이아의 개인 자산은 1조 6천8백억 원. 경제 잡지가 선정한 중국 내 부자 490위에 오를 정도입니다. 이런 웨이아에게 중국 생무당국이 우리 돈 2천5백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소득을 숨겨 1천2백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탈세액의 2배를 벌금으로 물린 겁니다. 웨이아의 생방송 채널 여러 개도 모두 폐쇄됐는데 그녀는 결국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생방송 판매 시장은 몇 년 새 급성장하면서 올해는 423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억 명 이상의 중국인이 생방송 판매를 이용하다 보니 농촌 주민들까지 앞다퉈 쇼핑 호스트로 나서고 있습니다. 공동 부유를 내세워 부의 분배를 강조하고 있는 중국 당국이 고소득층으로 부상한 쇼핑 호스트들에 대해서도 규제에 나섰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에디가담스 뉴욕시장 당선인이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오는 1월 1일에 있을 취임선서 행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팀월드 미네소타 주지사가 10대 아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이틀 만인 어제 코로나19 돌파 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욕 출신 공화당 소속 니콜 말리오 타키스 연방 하원의원이 2회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돌파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냉소적 반응을 보여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일 텍사스주 델러스의 한 지표에서 백신 부스터 샷을 맞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내년 1월 실시되는 고등학교 학생의 리젠트 시험을 전격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초호화 유람선인 퀸메리 2호 탑승객 중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 20일 뉴욕 브루클린 레드욱에서 하선, 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0년 블랙홀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앤드리아 게즈 UCLA 교수가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에 참석한 한인 고교생과의 간담회에서 실패를 즐기고 완벽주의를 벌이라고 충고했습니다. 연방 상무구는 지난 11월 신규 주택건설 착공이 11.8% 상승, 면율 기준 168만 채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달보다는 3.1% 줄었지만, 1년 전보다는 8.3%나 급증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전라남도 내고양 농특산물 특판 행사를 개최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및 2022 이민연 새해 맞이 전라남도 내고양 농특산물 특판 행사가 뉴욕플러싱 한양마트에서 12월 23일부터 1월 2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내고양 전라남도 농특산물 특판 행사는 곱창김, 미역, 감태김, 참기름, 한식간장, 약재도라지와 전라남도의 대표 상품인 영광법성포글비, 매세민, 숙성홍어, 다리포와 각종 젓갈, 액점류도 준비했습니다. 뉴욕플러싱 한양마트에서 12월 23일부터 1월 2일까지 단 10일간 개최되는 연말연시 전라남도 우수 농수산식품 판촉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 강원도 영월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전이 뉴욕 뉴마토와 뉴저지 포트리 한담 체인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우수 농특산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육질이 단단하고 배추줄기가 얇아 아삭함에 시원한 숯골엄마손 오렌지김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벌꿀고추장과 청국장, 엽기름, 감자떡, 안흥진빵, 황태양념구이, 더덕구이도 준비했습니다.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석의 명가 킹스보석에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아 초특가 세일 행사를 진행합니다. 결혼을 미뤘던 예비 신랑 신부, 결혼기념선물, 연말감사선물 등을 준비하고 뉴저지 최고의 장소인 레디투골프 인도어 골프장 로비에서 행사를 합니다. 12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단 3일간 뉴저지 리버사이드 근처 레디투골프 인도어 골프장 로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됩니다. 최고가 주얼리를 원가에 대방출하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달러 이상 구매 시 1번, 80달러 이상 구매 시 2번, 150달러 이상 구매 시 룰렛에 3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불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제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제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간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제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38도, 밤 최저기온은 3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7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32분입니다. 12월 22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